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름방학 때부터 수능 때까지 정말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등급별로 추천 커리큘럼 제 강좌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 강좌가 지금 개설된 강좌와 개설이 확실히 예정된 강좌까지 미리 설명을 드리면요. 제 원리 시리즈 강좌가 있어요. 해석의 원리는 말 그대로 해석의 기본기를 잡는 거고요. 묶어주고 끊어주고 무슨 도치 구문부터 해서 해석의 기본을 잡는 수업입니다. 해석의 틀을 잡는 수업인데 12강이에요. 독해의 원리는 문제풀입니다. 유형별로 문제 푸는 접근법, 근거를 찾는 방법, 오답을 지우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고요. 문제풀이 강좌예요. 12강이에요. 오답의 원리는 자 이제부터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요. 얘가 16강인데 좀 많죠. 독해의 원리랑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오답의 원리는 정답률 30%에서 60%까지 킬러 문제들만 모아져 있습니다.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만 모아져 있고요. 독해의 원리랑 똑같이 일단 답의 근거를 찾는 방법, 유형별로 접근법, 이거는 설명은 잠깐 하지만 저 포커스가 선지를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가장 흔한 케이스가 이런 거거든요. 답을 못 찾을 때 대충은 뭔 말인지 아는데 선지를 못 골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거 없이 풀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답의 원리는 30에서 60% 정답률의 어려운 문제들만 근거 찾고 오답 지우는 연습을 하는 강좌가 오답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만점의 원리는 아직 여름방학때는 아니지만 9월달에 업로드가 될 텐데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고요. 12강이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아직은 촬영을 안 했으니까 4회에서 6회 정도의 실전 모의고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BS 관련 강좌가요. 해독의 원리 시리즈인데 수특 영어 영역은 조금 많죠. 28강인 게 이 녀석에 한해서만 수특이 가장 처음에 나온 책이다 보니까 3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구분만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만 50%는 고난도 구문도께 공부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EBS 수특의 가장 어려운 문제만 모아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50%가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얘는 강의가 좀 많고요. 영어 독해 연습과 수능 완성은 따로 구문도께 파트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제가 이제 등급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커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1, 2등급이에요. 특히나 1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해석의 기본기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하는 강좌가 딱 오답의 원리부터입니다. 오답의 원리 살짝 설명드렸죠. 뭐라고요? 정답률 30에서 60% 사이에 고난도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한 풀이법 더하기 오답 지우는 방식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오답의 원리와 나중에 9월 또는 10월 정도에 만점의 원리로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그냥 EBS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벌써 선생님 전 영 독 공부가 끝났거든요. 라고 하면 그냥 구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영어 독해 연습이 제대로 공부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런 학생들은 수툭을 제가 다시 공부를 하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영어 독해 연습만은 꼭 EBS 강좌 중에 하시길 바랍니다. 제 해독의 원리 영어 독해 연습은요. 영어 독해 연습 EBS 교재에서 가장 어려운 것만 모아놨어요. 제가 단원컨대 1등급 학생들 제 해독의 원리 강좌에 나오는 그 교재 혼자 절대 공부 못합니다. 진짜 어려운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글을 공부한다는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EBS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시중에 있는 그 어떤 책보다도 어려운 고난도 문제만 모아놓은 그 글을 난 공부하겠답니다. 고난도 글을 공부할 때 어? 주제는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 거지? 또는 해석이 튕길 때 있죠? 문장, 문장, 문장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되는 것 같은데 연결이 안 될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지? 를 교재가 그냥 EBS인 것 뿐인 겁니다. 자, 영어 독해 연습 공부하시고 수능 완성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특을 혹시라도 안 했었으면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독해 연습이 난이도가 제일 세고요. 그 다음이 수능 완성이고 그 다음이 수특이거든요. 수특을 공부했으면 다행이고요. 혹시 수특을 공부 안 했었어도 굳이 공부를 안 하셔도 오답의 원리와 영어 독해 연습이면 초극강의 문제를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에 또 만점의 원리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1, 2등급 학생들은 이 정도 퀄이면 충분한 퀄이가 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등급이라고 해도 이게 좀 애매해요.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해석이 웬만큼은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달라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 저는 똑같이 3등급이긴 하지만 저 진짜 해석 못하고요. 저 그냥 감으로 찍었는데 온조화 3, 2회라고 하면 해석의 원리를 빨리 먼저 수강하시는 게 좋긴 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래도 요거만 하세요. 해독의 원리 수특 영어만은 하시기 바랍니다. 해독의 원리 수특 영어는 아까 앞에 설명드렸죠. 다른 EBS 강좌랑 다르게 구문독해 파트를 따로 뺐어요. 50%가 구문독해예요. 정말로 시작하자마자 15분 안에 너무너무 어렵다는 생각하실 겁니다. 책이 왜 이렇게 어렵지? 근데 딱 20분 후에 한번 보실래요? 스펠링만 다르고 어휘만 다를 뿐 해석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해석의 원리에 있는 내용보다 해독의 물론 이건 EBS지만 해독의 원리, 수능특강 영어 영역에 있는 구문독해는 정말 어려운 것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해석 공부도 같이 하시면서 해석의 틀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약하다 하면 해석의 원리도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공부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있어요. 해석만 했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문제 푸는 접근법과 오답 지우는 공부는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까지 이 정도까지는 무조건 끝내시고 가능하면 수동 아니에요. 구평이에요. 구평 전에 독해의 원리 공부는 하시기 바랍니다. 구평 전에 공부를 했으면 구평 볼 때 문제에 대한 접근법, 대처법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거 둘 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오답의 원리랑 만점을 둘 다 하시기 힘들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아, 선생님 제가 현실적으로요. 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킬러 문제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9월 이후에 오답의 원리를 하시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 아, 킬러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냥 2만 나... 그러니까 3등급 초반이야. 저 2만 나와도 돼요? 그럼 오답의 원리, 점프 만점의 원리예요. 자, 실전 문제로 그냥 버릴 문제, 버린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근데 가능하다면 오답 듣고 만점을 둘 다 드는 게 좋긴 한데 정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4등급 2학생이에요. 4등급 2학생이라면 현실적으로 지금 수동 목표가 아마 1이 아닐 겁니다. 아마 예상컨대 2등급이 목표일 거예요. 1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그냥 2등급이 되는 목표로 설명드릴게요. 4등급 2학생이라면 지금 무조건 해석 망해 있습니다. 해석 자체가 지금 꼬여 있어요. 무조건 해석의 원리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해석의 기본 틀은 잡으셔야 돼요. 근데 해석의 원리를 배웠으면 해석이 갑자기 잘 되나? 아닙니다. 채화하는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 다음 단계가 아까 이거 미리 들었으면 알 텐데요. 해독의 원리 수용특강의 신텍스, 구문독해 부분만은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해석의 원리보다 훨씬 어려워요. 길고 복잡한 문장들을 정말 채화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둘 다예요. 복해의 원리와 만점의 원리는 둘 다 하셔야 돼요. 오답의 원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1등급이 목표가 아닐 때에는 그러니까 오답의 원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오답의 원리를 제가 강추합니다. 킬러 문제를 잡아내야지 성적이 나오니까 근데 2등급이 목표라고 하면 오답의 원리는 빼시면 돼요. 해석은 잡아야 되고 유형별로 문제 푸는 방법은 익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특히나 전 강좌 공통점이 하나 있죠. 전 강좌의 공통점은 뭐예요? 만점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만점의 원리는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고요.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는 문제가 쉽다 어렵다가 없습니다. 그냥 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맨 마지막에 9월, 10월 넘어가면 10월 넘어가면 냉정하게 판난하셔야 돼요. 내가 1등급이면 킬러 문제도 풀어야 되고 잡아야 되니까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고요. 2등급이 목표라고 할 지원점 2등급이 목표라면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버릴 문제와 풀 문제를 정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점의 원리는 모든 학생한테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이제 넉 달 남았어요. 우리 넉 달 동안에만 조금 고생 좀 하고요. 우리 수능 끝나고 잠 한번 푹 좀 잡시다. 그날을 위해서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 omma. Thank you! 안녕히 계십시오!